오! 참 dud기도 하고 네, 아니, 너무 맛있다 진짜로? 맛있어? 네, 이게 정말 맛있어요 한국인은 원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랄 더 주세요x4 오세요. 봤을 때 저 내일 그래도 좀 순위권 안에 들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내일 제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우리가 간다, 파이팅!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아, sure. I will. 파이팅! 우리가 간다, 파이팅! 우리가 간다, 파이팅! 아, 수고하자. 마이크... 형만, 마이크 준비하고. 정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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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닙니다! 오, 오! 우와 진짜 짜증나네 대박이다 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 먹었어? 아 병대? 먹었어요 형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이제 내가 뭐한거야? 내 말로는 어디래? 형 진짜 뺏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다 넘어왔어요 오빠 긴장 하셔야 돼요 슬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무 감정적이다, 형. 어이? 너 다 너무 갔다네, 지금. 거의 다 너무 안 쉬잖아요.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든든했어요. 아마 오면서 다시 집에 갔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제는 여자들도.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야. 그리고 이걸 지금 제가 몸이 팔까리 벗었는데. 이걸 딱 잡아, 얘가. 그래서 뛰다가 내가 불안할 것 같으면 잡아주고 뛰고 아니면 나한테 뛰고 뛰고. 나한테 한 번 해봐. 이 형 왜 그래, 형. 형, 뭐 하세요? 그쵸? 느낌적인 거 아니야? 뭔가 좀 느낌은 다르지? 얘가 워낙 물친대라 그래. 그게 아니라 나은 대로 정이 들었어. 정이 들었어? 어. 이틀 동안 억구부하자고. 스킨십이 있다 보니까 정들었구나. 아, 뭐야. 형, 뭐야, 너. 너, 너 조 평수 났는데. 맞다. 작년도 챔피언하고 조. 아니, 그러지 마. 니 일조리. 그러니까 너. 무슨 일조리야, 지금 형한테.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형을 히든 카드 하고 있어. 완전히 기대하고 있어. 히든 카드는 맞지. 숨겨 버리고 싶은 카드잖아. 예선전에서 챔피언과 맞붙게 된 현무. 아니, 붙어도 어떻게 이렇게 붙어. 오. ahoom. 내 구별이 была 이 부분은 우리의 장면이 있습니다. 팀 5위는 아이언 무, 수키와 수키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준비됐나요? 3, 2, 1, GO! 과연 현무는 챔피언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설마 챔피언 잡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하지? 체력보다도 이걸 오늘 공부한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천재 차이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잖아 가봐. 가보고 얘기해. 일단 훈련을 해보세요. 휴중이가 잘해줬어? 그동안? 하루 동안? 하루 만에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 여기 달라. 인천공항에서 왔을 때랑. 싸울까? 싸울까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잖아. 할 말이 있냐고.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지금?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 나한테 화내서 지금?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까워졌는데.